주식 투자의 거장인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투자는 심리게임이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완전한 투자 방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완벽한 지침서 또한 없다. 주식 투자의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을 나는 경험으로부터 얻어야만 했다. 주식 시장의 변동을 정확하게 계산해 낼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은 없다. 주식 시장의 시세 또는 추세를 학문적 방법을 가지고 예측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기꾼이거나 바보다 매우 오랜 경험을 통해서만이 흔히들 손가락 끝 감각이라고 부르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심리학은 증권 시장의 90%를 결정한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알렉스 강림이 지은 투자의 감입니다. 저자는 주식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말하는 손가락 끝 감각 즉 투자의 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감이란 것은 우리가 즉흥적으로 떠올리는 느낌이 아닙니다. 수많은 공부와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적된 방대한 양의 정보가 무의식적으로 통합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게 된 투자의 감이 자신의 수많은 노력과 경험에 의한 것이면 즉 설명할 수 있는 투자의 감이면 믿어도 된다고 합니다. 저자는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기 위해 그러한 감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의 어떠한 국면에서 그러한 감을 투자해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에서 차트 분석까지 저자가 20년 넘게 투자해오면서 배운 모든 노하우를 가르쳐 주고 있어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 돈 버는 투자 방법 2. 투자 대가들의 이론대로 했는데 왜 수익이 안 날까 3. 주식 투자는 예술과 과학 4. 투자의 감을 기르는 법 5. 실패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시장을 읽는 감 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돈 버는 투자 방법 여기 유명한 세계의 난제가 있다. 수학의 7대 난제와 같은 복잡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도 의견이 분분하여 온라인 상에서 끊임없는 논란이 계속되는 질문이다. 짜장인가 짬뽕인가 부먹인가 찍먹인가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해보자. 가치 투자인가 차트 분석인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믿는 구석이 다르다. 누군가는 벤저밍 그레이엄이나 워렌 버핏의 투자 이론을 믿으며 가치 투자를 최고의 투자 이론으로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제시 리버모나 커티스 페이스와 같은 차트 분석가의 투자 방법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과연 어떤 투자 방법이 진짜로 좋은 투자법일까. 자 지금 이 책을 통해 딱 결론을 내어드리겠다. 자신이 활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바로 이것이 정답이며 당신에게 꼭 맞는 최고의 투자법이다. 모든 사람은 투자 성향, 성격, 인내력, 분석 능력, 투자 가용 시간, 투자금 규모가 다르다. 저마다 다른 성향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투자 법칙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먹인가 찍먹인가를 논하게 된 이유가 사람마다 다른 식성과 성격 때문인 것처럼 말이다. 누군가는 가치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 더 수월할 수 있다. 이런 투자자에게 차트 분석을 통해 투자하라고 하면 힘들어진다. 마찬가지로 차트 분석을 통해 수익을 잘 내는 투자자에게 주식의 가치를 보면서 장기 투자를 권한다면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투자 이론은 누군가에게는 맞지만 누군가에게는 틀린 이론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되짚어보자. 지금 당신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지 못하는 이유를 말이다. 1. 여러분은 어떤 투자자인가? 2. 지금의 투자 방법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면 지금부터 답을 찾으면 된다. 만일 지금 자신이 사용하는 투자 방법을 통해 제대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새로운 투자 방법을 더 공부하든지 아니면 다른 투자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추가된다. 여러분은 주식 투자 방법과 매매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렇다 할 매매법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백지 상태인 투자자가 읽은 첫 번째 책이 만일 차트 분석에 대한 내용이라면 차트 분석을 통한 투자가 세상의 전부라고 느낄 것이다. 가치 투자는 또 어떤가? 백지 상태의 투자자가 처음 읽은 책이 가치 투자에 대한 책이라면 거의 종교 수준의 가치 투자 신봉자가 되기 십상이다. 신앙처럼 여겨지는 벤저민 그레이엄과 오렌 버핏은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를 강조한다. 이들의 가르침을 읽다 보면 지난 100년간의 투자 성과의 증거를 보여주면서 기업 가치에 기반한 장기 투자를 하면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가르친다. 지금도 살아있는 주식 투자의 대가가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를 권하는 상황에서 어찌 감히 의심을 품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장기간을 걸쳐 투자해야 하는 가치 투자라는 것은 당장 성과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 앞으로 10년, 20년 이후에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자꾸 마음속 한편에 투자 성공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삭튼다. 결국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 폭락장이나 2022년과 같은 하락장 상황이 오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손절해 버릴지도 모른다. 따라서 일단은 다양한 투자법에 대해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훌륭한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음식과 여러가지 맛을 경험해 봐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 세상에 무슨 투자법들이 있는지 종류라도 알아야 써먹어 볼 시도라도 해보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었던 몇 권의 책이 세상의 모든 투자법이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바로 지금 변화해야 한다.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수익률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지금 사용 중인 투자법을 깊이 공부하여 더 전문가가 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투자법을 공부하여 실전에 활용해야 한다.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다양한 사례를 읽고 시도해보자. 여전히 계속된 손실에도 불구하고 투자 지식의 발전과 매매법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의 수익률도 제자리일 것이다. 투자이론 자체는 틀린 것이 없다. 차트 분석이라는 이론이 형편없는 것이어서 수익을 못 내는 것이 아니다. 같이 투자라는 이론이 어렵거나 오류투성이어서 수익을 내기 힘든 것도 아니다. 투자이론은 죄가 없다. 단지 사용하는 투자자에 의해 달라질 뿐이다. 어떤 이에게 매번 수익을 안겨주는 투자법이라고 하여 모든 이가 똑같은 투자법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로 모든 투자이론은 맞거나 틀리다.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투자법이 있고 자신에게 꾸준히 수익을 내는 투자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많은 책을 읽고 리뷰를 했는데요. 모든 시청자분들이 맞다고 하는 투자 방법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다 처한 상황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돈을 벌어주고 편안한 방법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투자대가들이 이론대로 했는데 왜 수익이 안 날까 입니다. 투자자들을 만나보면 주식투자와 관련한 책을 다독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눠봐도 투자이론에 대한 여러가지 기본적인 이야기는 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듯하다. 하지만 고민은 여전히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이것이 이 책을 쓰게 된 궁극적인 이유이자 목표다. 온갖 주식투자와 관련한 책을 다 읽고 별의별 노력을 해봐도 수익이 안 나는 이유. 바로 주식투자에 대한 감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다. 주식투자의 거장인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증권심리학 강의편인 투자는 심리게임이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완전한 투자 방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완벽한 지침서 또한 없다.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턱이 없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나는 경험으로부터 얻는다. 증권시장 순환 국면에서 한 단계에서 언제 다른 단계로 넘어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은 없다. 만약 증권시장의 시세 또는 추세를 학문적 방법을 가지고 예측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기꾼이거나 바보다. 매우 오랜 경험을 통해서만이 흔히들 손가락 끝 감각이라고 부르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이다. 손가락 끝 감각 말이다. 그동안 벤저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켄 피셔, 제레미 시걸, 데이비드 드레먼의 방식대로 투자했지만 투자 수익이 여전히 형편없다고? 그렇다면 바로 이 손가락 끝 감각이 아직 생기지 않아서일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투자의 감이라고 부른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과거의 데이터는 이미 과거의 주가에 반영되어 있고 현재의 데이터는 현재의 주가에 반영되어 있으며 미래의 데이터는 미래의 주가에 반영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미래의 주가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주가는 언젠가는 기업가치에 수렴하게 될 거야. 물론 주가는 기업가치에 수렴하게 된다. 그러나 과거의 숫자를 통해 앞으로의 주가를 전망하는 것이 합리적인 일일까? 주가가 과거의 실적에 수렴하게 된다는 믿음이 과연 진실일까? 즉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적정 주가를 만들면 그게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미래의 실적을 추정을 해서 적정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힘듭니다. 모든 분석이 완벽한 듯 쉽지만 결국 이런 것도 확률적으로만 가능할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적정 가치를 산정했다고 해도 미래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 또한 확률적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으니 말이다. 2025년부터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2025년에는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지나 호황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분석 발표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2025년부터 금리가 낮아지고 반도체 경기 역시 호황이라고 했으니 2024년 말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할까? 아니면 2024년 말에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몰릴 것이고 이로 인해 주가가 급등할 것이 예상되므로 그보다 일은 2024년 중반부터 주식을 매수해야 할까? 이것도 아니라면 2024년 중반부터 매수하려는 사람들보다 앞서서 2024년 초반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정답일까? 참 애매한 문제다. 그래서 투자자들 간의 눈치 싸움이 시작된다. 동시에 공매더 세력과 현물매집 세력 간의 전투가 시작되지만 결과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뉴턴은 주식 투자에서 재산의 대부분을 날린 후 이런 말을 했다.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 수많은 투자자의 심리가 어우러지면서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불확정성의 원리가 반영된 것이 바로 증권시장이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할 수만은 없다. 확률적으로 성공 가능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증권시장의 시세를 결정짓는 두 가지 요소는 돈과 심리라고 했다. 시세는 돈 플러스 심리. 여기서 돈이란 통화량이나 금리 등을 이야기한다. 퀀트 투자는 오직 돈과 관련된 데이터에만 집중한다. 그러나 시세에는 투자들의 심리도 무시하지 못할 요소다. 하나의 뉴스를 보고도 이를 악재로 또는 호재로 받아들인다. 주식시장에서 다양한 정보와 변수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심리 또한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나쁘게 나왔다면 일반적으로는 증시의 악재일 것이다. 하지만 연준이 금리를 가파르게 인상시키는 시기에 경제 지표의 하락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다.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경제 지표가 또다시 나쁘게 나오자 이번에는 증시가 하락했다. 경제 둔화를 걱정하는 투자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똑같은 지표 데이터를 두고도 이를 받아들이는 투자자의 심리에 따라 증시의 방향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그저 확률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우리는 이런 증권시장에서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그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역사상 수많은 투자자의 투자법들 가운데 나와 잘 맞는 무기를 선택하고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감을 키우는 훈련뿐이다. 투자 이론을 공부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수익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투자의 감을 공부할 차례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보면 투자 대가들이 방법을 배우고 그거를 그대로 실전했다고 해도 꼭 수익이 나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여기도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시장의 시세는 대중들이 심리에 영향을 받는데 그 심리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들이 투자 방법을 시장에 적용하면서 경험을 쌓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야기하는 손가락 끝 감각 즉 저자가 이야기하는 투자의 감을 기르는 것이 투자의 성공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즉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도 이 투자의 감을 기르지 못하면 성공하기 힘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식 투자는 예술과 과학 주식 투자는 술인가 과학인가 이 질문에 대해 퀀트 투자나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 역시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것 같다. 숫자와 데이터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저평가된 주가의 종목을 찾아서 투자한다는 것이 그들이 과학적 기본 투자 원리이다. 그러나 모든 투자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모건 하우절은 돈의 심리학에서 분석의 실패가 아니라 상상력의 실패다 라는 말을 했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마련이다 라면서 말이다.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닷컴버블 9.11 테러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무수한 사건들이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바탕으로 대비한다. 그리고 과거를 되돌아보며 과거의 변수들을 통해 수많은 공식과 원칙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과거의 변수가 미래의 변수와 동일할 수는 없다. 미래의 변수는 항상 과거의 변수를 뛰어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모건 하우절은 금융위기에 대해 공부하면서 투자의 실패 원인은 금융이 아니라 심리학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해하기 쉽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빚에 허덕이는 이유를 이자율의 변화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불안, 낙천주의의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한편 볼테르는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반복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은 주식투자에 대한 우리의 행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주식시장 역시 수많은 투자자에 의해 움직인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은 때로는 비슷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100% 완벽한 예측과 전망은 불가능하다.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만일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현재가보다 다소 비싼 가격일지라도 주식을 매수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주가는 오른다. 하지만 주가가 떨어질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가격을 낮춰 얼른 매도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면 주가는 하락한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런 군중들의 심리를 계산하여 하나의 법칙으로 정립할 수 있지 않을까를 연구했다. 그러나 결국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며 연구를 마쳤다. 개인 또는 대중의 심리적 동기, 특정 상황에서의 그들의 반응은 사실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개개인이 내리는 결정들이 모였을 때 그 합계의 강도, 즉 대중의 심리적 반응의 강도와 시점들 역시 보통 사람들은 알 수 없다. 그러면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경험 있는 증권인이라면 주가의 방향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가끔은 빗나갈 수도 있는 추측은 할 수 있다. 이런 추측을 위해 증권시장에서 심리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증권시장에서 심리학은 매우 섬세한 손가락 끝 감각으로 운영되어야만 하는 하나의 학문이며 그것은 거의 예술에 가깝다. 투자 세상은 너무나도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다. 그러면 각종 경제지표, 금융정보, 경제학적 사건들을 추적하면 될까? 이런 것들이 증권시장에 호재로 반영될지 악재로 반영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에 대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식시장은 자주 술주정뱅이처럼 행동한다 라고 했으며 벤저빈 그레이엄은 주식시장은 조울증에 걸린 미스터 마켓과 같다 라고 표현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시장의 반응은 나중에 따라온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시장 참여자는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하며 매수와 매도 주문을 날린다. 그리고 결국 이긴 세력의 주장이 맞는 설명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로서는 이런 거대한 시장의 움직임을 세부적으로 쫓아갈 수 없다. 그러나 투자의감을 키운다면 그리고 조금 더 날카롭게 갈고 닦는다면 미약하게나마 그들이 큰 흐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당장 내일의 정확한 날씨와 기온을 알 수 없지만 8월에는 더울 것이고 1월에는 추울 것이라는 건 누구라도 알 수 있듯이 말이다. 사실 이 정도만 이해해도 개인 투자자로서 잃지 않는 투자가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투자의 감을 갈고 닦아 다음 계절의 날씨나 다음 주의 날씨까지도 전망할 수 있는 감을 가지게 된다면 어떨까. 어느덧 여러분도 투자 고수의 반열에 올라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투자는 예술에 가깝다고 합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주식 투자는 도를 닦는 인격 수양에 가깝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아주 많은 투자 방법을 알고 있어도 심리가 흔들리면 어떤 투자 이론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4. 투자의 감을 기르는 법 좋은 투자의 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의 기억이 풍부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모두 과거에 대한 기억들을 바탕으로 추론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훈련하고 사용되는 대로 얼마든지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공부와 훈련을 통해서 더 나은 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기억에 축적된 더 많은 자료를 통해 창의적인 미래의 예측이 가능해진다. 이쯤에서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증권시장의 앞날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주가의 방향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데 어떻게 뇌를 훈련하여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인가. 주가 예측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군중 심리와 반응을 예측하는 것은 일정 부분 가능하다. 그리고 가장 쉬운 것은 실제 벌어진 상황을 확인한 이후 시장 상황에 재빨리 대응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증권시장의 움직임은 조울증에 걸린 미스터 마켓처럼 과장되어 움직인다. 군중들의 심리가 일순간에 편향되어 휩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심리의 움직임을 사전에 예측하든지 아니면 심리의 과장으로 인해 과잉 반응을 보인 주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감은 뇌를 훈련함으로써 개발할 수 있다. 뇌과학자 모기 게니치로는 창조성의 비밀, 번뜩이는 생각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를 통해 생각의 비밀을 설명했다. 우리가 아하 하고 무릎을 칠 때 그 대상은 무엇일까? 바로 오랫동안 알고 싶었지만 답을 몰랐던 일들, 머릿속에 불확실하게 남아있던 질문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충분한 합승량이 있어야 번뜩임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창의성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창의성도 정보의 양이 먼저 충분해야 한다. 그래서 어느 분야든 창의적인 결과물을 내려면 10년 이상 학습에 몰입하여 집대성해야 한다. 창의성의 전제 조건은 공부의 양이다. 일단 정보량이 임계치를 넘어서야 한다. 임계치를 넘는 정보는 질로 바뀐다. 정보와 정보를 변형시키고 새로운 정보와 정보를 연결시키는 정보의 편집이 바로 창의성을 키우는 과정이다. 창의성은 어디서 갑자기 툭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다. 불확실한 주식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주식투자의 천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의 머릿속에 투자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야 한다. 즉 투자 지식을 공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투자 지식을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증시의 불확실 상황에 대한 예측과 전망이 가능해지는 시기가 찾아올 것이다. 바로 그것이 주식투자의 감이다. 즉 투자의 감을 기르기 위해서는 방대한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지식을 쌓고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면 무의식적으로 방대하게 쌓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식과 경험이 결합하고 과공되어서 투자의 감이 길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당장은 효과가 없더라도 주식투자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고 주식투자의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실패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시장을 읽는 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독을 안하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 유명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개인투자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도중에 주식투자를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국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시장을 읽는 감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주식시장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일까?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설명한 코스톨라니의 달걀을 이해하면 도움이 된다. 특히 2022년 이후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의 우려로 흔들리는 증시 상황에 대해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코스톨라니는 투자자를 소심파와 부하내동파 두 부류로 나눴다. 소심파는 가치투자자로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워렌버핏과 같이 큰 돈을 가진 투자 전문가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반면 부하내동파는 시장 상황에 따라 흔들리며 남의 말만 쫓아다니는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다. 물이 위에서 아래도 흐르듯 경제의 흐름에 따라 돈은 부하내동파에서 소심파에게 점점 흘러간다. 주식시장의 흐름에 대한 그림을 보자. 즉 이게 그 유명한 코스톨라니 달걀인데요. 처음에 하락의 과장 국면, 두번째 상승의 조정 국면, 세번째 상승 동행 국면, 네번째 상승 과장 국면, 다섯번째 하락 조정 국면, 여섯번째 하락 동행 국면입니다. 오른쪽은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이고 왼쪽은 경기 상승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1. 하락 과장 국면 매수 타이밍 금리가 높아지면 경기가 침체된다. 이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지속하다가 결국에는 기업 본래의 가치보다 낮은 수준까지 하락하게 된다. 더 큰 하락장이 두려운 초보 투자자는 주식을 매도한다. 그리고 소심파는 기업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매집한다. 자연히 시중에 거래되는 많은 물량의 주식은 소심파의 손으로 들어가게 된다. 거래될 수 있는 대부분의 주식이 소심파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이때부터 경제에 대한 나쁜 뉴스가 나와도 주가는 더 이상 크게 빠지지 않는다. 소심파는 경제의 흐름을 알고 있고 반등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재력이 있으니 주식을 팔지 않는다. 아무리 나쁜 뉴스가 쏟아져도 소심파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때부터 증시는 바닷건을 다지면서 횡보를 하기 시작한다. 2. 상승 조정 국면 매수 타이밍 경제 상황은 사이클이 있다. 하락이 있으면 반드시 반등이 나오기 마련이다. 중앙은행은 침체된 경기를 다시 살리기 위해 금리 인상을 멈춘다. 그리고 금리를 천천히 내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들은 돈을 빌려 새로운 투자를 시작한다. 이런 상황을 포착한 노련한 투자자들은 은행에 묵혀뒀던 돈을 인출하여 주식을 사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들은 소심파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의 주식을 매수할 수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비싼 가격에 매수해야 소심파의 주머니에서 주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주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면서 비관주의가 약해진다. 증시는 경제 상황을 선행한다는 믿음으로 주가가 오르니 조만간 경제도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서서히 증가한다. 그 결과 점점 증시에 매수자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때가 상승의 첫 국면이다. 새로운 투자자가 시장에 계속 들어오게 되고 증시는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는 종목의 수가 많아지게 된다. 여기서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나라 또는 미국 시장이 어떤 국면에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상승 동행 국면 금리 인하가 계속 진행되면서 경제 상황 역시 활성화된다. 기업의 이익이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증시는 상승을 이어간다. 이 시기 새로운 투자자들이 증시에 계속 들어온다. 이미 저점은 지나면서 주식을 가장 싸게 매수할 기회는 지났지만 그래도 상승장에 맞춰 매수를 이어간다. 상승 과장 국면 매도 타이밍이 모든 뉴스에서 증시 화랑을 이야기한다. 엄청난 수의 투자자와 더불어 노름꾼 초보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한다. 기업의 이익은 여전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끝없는 낙관주의만 가득 찬다. 주가는 고평가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그래도 계속하여 더 높은 가격의 매수자가 나타난다. 심지어는 보험, 적금을 깨고 대출까지 받아 매수에 동참하면서 시장에 거품이 끼고 과열되기 시작한다. 낮아진 금리에 더 많은 사람이 돈을 빌려서까지 주식을 매수한다. 이 시기 소심파는 주식을 팔기 시작한다. 증시는 고점이고 거품이 끼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수의 소심파가 보유했던 주식은 다수의 개인에게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폭증한다. 다수의 개인 투자자는 증가하는 거래량을 보면서 증시 활황을 더욱 확신하며 계속 매수를 이어간다. 증시 고점이라는 소리를 듣고 매도했다가도 계속되는 주가 상승을 보면서 이전보다 더 큰 빚을 끌어와 다시 매수에 동참한다. 5. 하락 조정 국면 매도 타이밍 경기에 거품이 끼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여 금리를 인상한다. 그 결과 시중에 유동자금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더 이상 새로운 자금과 투자자가 증시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 여전히 기업의 실적이 좋다는 뉴스가 나오더라도 주식은 예전처럼 오르지 못한다. 이것을 포착한 노련한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가는 정점을 찍고 하락을 시작한다. 6. 하락 동행 국면 돈줄이 마르면서 기업은 대출을 통한 사업 확장이 제한된다. 사람들도 돈을 빌려서 소비하기 힘들어진다. 자연히 기업의 이익은 감소하게 되고 이런 내용이 뉴스에 슬슬 등장한다. 기업의 약재 소식과 더불어 계속 하락하는 증시에 두려운 나머지 더 낮은 가격에서라도 매도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 계속 늘어난다. 결국 증시 하락은 계속 가속화된다. 1. 다시 하락 과정 국면으로 매수 타이밍 증시에 온통 악재만 가득하다. 시중에 유동자금은 거의 없다. 금리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대출이 있는 투자자들은 대출이자에 허덕인다. 한 푼이라도 현금이 중요한 부하대동파는 보유하고 있던 모든 주식을 가장 낮은 가격에 던져버린다. 소심파들은 이런 주식을 다시 매집하면서 이전과 똑같은 사이클로 돈을 번다. 주식 시장은 이와 비슷한 과정을 반복한다. 여기서 각 국면의 기간이 어느 정도 이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마 미국 연준 의장도 구독자 수백만의 경제 유튜버도 모를 것이다.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함께 무수한 지표와 경제의 변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경제 상황에 따라 증시의 국면이 넘어가는 것은 누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반등이 몇 달 만에 끝날 때도 있고 때로는 몇 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 이런 경제의 추세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단 의심의 눈초리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증시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는 투자의 감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적극 활용해보자. 그래서 이 뒤에는 네이버 증권의 리서치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증권사의 리포트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앙드레 코스톨란이 달걀에서 나오는 주식시장의 국면만 잘 알 수 있어도 정말 주식 투자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주식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다는 이렇게 간만 느껴도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우리나라 또는 미국 주식시장이 어느 국면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상승조정 국면의 거의 끝에서 상승동행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 금리 인하도 하지 않았고 경기가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안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초보자들이 아직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않았고 여기저기서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주식 투자하기에 늦지 않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알렉스 강님이 지은 투자의 감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 지금 당신이 주식 투자로 돈을 멀지 못하는 이유 2장 주식 투자에서 감의 중요성 3장 투자의 감을 키우기 위한 기초 다지기 4장 투자의 감으로 저평가 종목을 찾다 5장 투자의 감으로 당장 오를 종목을 찾다 6장 투자의 감을 키우기 위한 마지막 관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가치 투자, 퀀트 투자, 그리고 차트 투자까지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상당히 방대한 양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거나 주식 투자를 해도 수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얘기했듯이 저자가 20년 이상 투자를 하면서 배운 노하우를 전부 쏟아 붓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이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